자, 교재 43쪽 밤하늘 그리기인데 레이어를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 그리기 레이어 1에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여기 스테이지에 원래 색깔을 넣을 수 있긴 해요. 넣을 수 있긴 한데 그라디언트는 못 넣어요. 단색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배경에 필요하다면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을 만드는데 선은 없음, 색깔 없음 하고 면 색깔은 붉은스름한 그라디언트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면 색은, 근데 하기 전에요. 여기 색깔을요, 컬러를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드래그 할게요. 지금 스테이지보다 약간 큰 게 안전한 것 같아서 스테이지보다 살짝 크게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레이어 1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라디언트 방향 같은 거 설정이 필요하다면요. 뼈 툴 있죠. 본 툴, 뼈처럼 생긴 거. 본 툴 바로 밑에 페인트 버킷이라는 툴로 드래그를 하면요. 그라디언트 방향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라디언트가 되게 한다던가 대각선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드래그 하면 그 방향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손 한번 보시던가 사각형 도형을 만드셔야 돼요.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사각형 도형, 네모, 네모 만드세요, 네모. 그러면 거기에 색이 들어가요. 레이어를요, 잠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연필 옆에 옆에 동그라미 있죠. 연필 옆에 옆에 동그라미 누르면 레이어 1이 잠겨서 문제점이 안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기게 돼요. 레이어 추가하는 거 여기 밑에 있죠. 뉴 레이어 누르는 거 있죠. 그거 눌러가지고요. 레이어 2에다가는 보름달 한 번 더 만들어볼게요. 색깔 바꿔주고요. 노랗게 만들어볼게요. 색깔 바꿔주고. 오버 툴로요. 이렇게 만들게요. 레이어를 분리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레이어를 분리하지 않으면 얘가 뻥 뚫리거든요. 레이어 분리했으니까 안전해요. 레이어 또 잠궈요. 또 잠그고 레이어 3에다가는 별을 그릴게요. 우리 어저께 별 툴 배웠죠? 폴리스타 폴리스타로 별 그릴게요. 폴리스타 레이어 3번에 별 그리세요. 레이어 3번에 별 그리세요. 연필 옆에 옆에 동그라미요. 레이어의 연필 옆에 옆에 동그라미. 예. 교재 47쪽 4번을 보면요. 그라디언트 뭐 레디얼 바꾼다. 리니얼 바꾼다. 요거 뭐 페인트 버킷 클릭해야 된다. 이렇게 색깔 6Q 클릭한다던가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다. 뭐 요런 거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그냥 깜빡깜빡만 다른 거 다 말고 별만 깜빡깜빡하고 싶다고 레이어 3만 깜빡대면 되잖아요. 저같은 경우 프레임 레이트가 24거든요. 24면은 깜빡댈 때 1초에 24장 간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은 그냥 대충 할까? 30번에 F 30번에 F7 할까? 레이어 3번 30번에 F7 그럼 하얗게 되죠? 아 맞는 거예요. 그럼 60번에는요 F5 누르세요. 60번엔 F5 했죠? 나머지 레이어 2번에도 60번에 F5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블럭으로 F5 해도 돼요. 드래그해서 F5 탁! 되죠? 레이어 2번에 60번 프레임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레이어 1번까지 블럭이 잡혀요. 그러니까 밑으로 그냥 드래그해서 블럭이 뭔지 아시죠? 그냥 드래그 확 해봐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하고 F6 아니 F5 F5 됐죠? 그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컨트롤 엔터 할까요? 깜빡대죠? 이러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기초적인 방법으로 깜빡대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아우 레이어 3번이 다 지워졌네? 레이어 3번에 1번에 있어야 되는데 1번에 없어졌어요. 그죠? 그럼 컨트롤 ZZ 하면 돼요. 컨트롤 ZZ 계속 해보세요. 더더더 쭉쭉 더더더 더더더 더더 어디갔어요 별? 계속 하다보면 나오겠지 뭐. 아 아 있네 있네 있으면 되는 건데 저거 일단 그 다음에 해외에 technology ken translations email Tube 이 depende 아 any 연락